안녕하십니까 마음취의 행복도량 대구구령사주지 도율입니다. 오늘은 넓음에 관해 가지고 말씀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 불교에서 이 넓음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류다니까야 48-41번경에 보면 넓기 마련임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난존자가 부처님 손을 이렇게 만지다가 부처님의 피부색이 예전과 같이 맑지 않고 빛나지 않으며 사지가 연약해지고 주름이 생겼으며 부처님의 몸은 앞으로 굽어져 있으며 육체 감각기관이 달라졌다는 사실에 놀랍습니다. 이렇게 아난존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난다야 젊었다 해도 넓기 마련이고 건강하다 해도 병들기 마련이며 살아있다 해도 죽기 마련이다. 모든 것은 변해만 간다라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인간적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전을 읽으면서 과연 부처님은 요즘의 어르신들처럼 허리가 이렇게 꼿꼿하고 그렇게 살았느냐 여기 경전 보면 부처님이 몸이 앞으로 굽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열반하실 때가 가까워서는 등이 굽어져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열반하시는 부처님 상이나 이런 상을 보면 허리가 꼿꼿한 상태에서 아주 편안한 상태로 오른쪽으로 누워서 이렇게 계시는 그러한 건강한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 있지만 넓기 마련인 경을 통해서 아난존자가 부처님에게 했던 몸이 앞으로 굽어져 있으며 육체적 감각기관이 달라졌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라고 했는데서 부처님이 허리가 굽어져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경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교니까 신격화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부처님도 열반하실 때가 가까워져서는 보통 어르신들처럼 이렇게 허리가 굽고 이렇게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천신이 부처님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천신이 부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천신들 나이는 보통 8만 살이라고 합니다. 보통 8만 살까지 사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조금 조금씩 늙어가면서 8만 살까지 사는 게 아니라 18세나 가장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8만 살 가까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신들은 대부분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세월을 18세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날 천신이 부처님에게 내려와서 묻습니다. 부처님 갑자기 나의 깨끗하던 옷은 더러워지고 갑자기 머리에 흰머리가 나며 얼굴이 주름이 지고 이러한 것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을 바로 늙음이라고 하네. 늙음 더하면 죽음이 곧 따라온다네. 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재행무상을 천신에게 이야기하고 일체계고 산부빈을 이야기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천신이 바로 죽음을 맞이하고 다른 곳에서 화생으로 태어났다라고 맞지만니까에 나옵니다. 우리가 사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체들이 태어나는 네 가지 방법 그래가지고 테란스파 그래서 테로 태어나는 것, 알로 태어나는 것, 스파고스에서 태어나는 것 이렇게 경전을 보면 바로 죽자마자 그때의 그 모습으로 다른 곳에 태어나는 것을 보고 화생이라고 하는데 이 화생을 도깨비가 태어나는 것, 빗자루가 도깨비가 되는 것 그런 것을 보고 화생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본문하는데 화생은 경전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말씀을 듣고 천신이 죽어서 그때 그 모습으로 다른 세상에 다시 바로 태어나는 것을 보고 화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불교에서 천신조차도 이 늙음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늙어져 가고 안한 존자도 부처님께서 그렇게 늙어져 가는 손에 주름이 지고 광택이 없어지고 핫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재행무상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만들어진 모든 것은 언젠가는 부서지고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언젠가는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안고따라니까야 3-35번에 보면 신의 사자의 경입니다. 신의 사자의 경에 보면 염라대왕이 그에게 말한다. 그런데 이 사람아 그대는 나이가 80세 90세 100세가 되어 연약하고 지붕의 처마처럼 허리가 구부러져 있고 지팡이를 잡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며 삐틀거리며 걷고 병들고 젊음과 원기가 없어졌고 이는 빠졌으며 머리는 히끗하거나 벗겨졌고 피부는 주름이 젖고 팔다리는 얼룩진 남자나 여자를 그대는 본 적이 없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전에 너무 진짜 이 늙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놨죠. 그렇죠? 허리는 구부러져 있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리고 젊음과 원기가 없고 이빨은 빠졌고 머리는 희게 되고 아니면 대머리가 되었거나 피부는 주름이 잡혀졌고 팔다리에 얼룩이 잡다 그 반점을 보고 이야기하겠죠. 이러한 것들을 본 적이 없는가라고 바로 신의 사자의 경 안구따라 니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늙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늙는 것에 대해서 이 말은 부처님이 왜 늙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했느냐 그 늙음에 대해서 어떤 혐오감을 가진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변에만 가니까 우리가 늙기 전에 젊고 좀 더 힘이 있을 때 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수행을 해서 윤회의 사슬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러한 길을 택하지를 못했느냐라고 우리를 꾸짖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늙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해라라고 했지 늙음을 부처님께서 결코 혐오하거나 폄하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류다니카야 3-3에 보면 늙음과 죽음의 경위에 보면 꽃살라의 왕 빠세나디가 부처님께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태어난 사람 중에서 혹시라도 늙음과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대왕이시여 태어난 사람 중에서 늙음과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부유한 왕족이나 사제나 부유한 장자나 번뇌를 모두 소멸시킨 아라한조차도 이러한 늙음과 죽음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아라한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육체는 부서지기 쉽고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꽃살라의 왕 빠세나디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 게 상류다니카야 3-3에 나와 있죠. 그래서 늙는다는 거 어떻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늙음으로서 좋은 점도 많습니다. 젊을 때의 탐욕과 그러한 욕망들이 나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탐욕도 점점 더 내려놓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사람들이 늙거나 병들거나 죽는 것은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의 사자의 경에 보면 앙구 따라니까요 3-35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야이 게으른 사람아 자네의 게으름 때문에 나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고개한 행위를 하지 못했다. 즉 다시 말해서 신구의 삼업을 많이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대의 게으름에 따라서 그대는 처분될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었는 업에 의해서 우리는 그 업에 의해서 또다시 끌려 다닐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대의 나쁜 행동은 어머니나 형제 친구 자매 친구 동료가 한 것도 아니고 친척 천신 수행자 또는 바라문이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행동은 자네 혼자서 그러한 행동을 했고 아 부수어말이 나오죠. 그러한 행동에 대한 과보는 당신이 경험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바로 신의 사자의 경에서 나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늙거나 죽거나 병들거나 하는 것은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신의 사자의 경은 바로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병던 늙음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의 삼업을 많이 짓고 이러한 업 때문에 그 과보는 네가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친구나 아버지나 형제나 어머니나 동료나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아야 된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을 상류다니까야 신의 사자의 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누구나가 피할 수 없는 이 늙음과 이 죽음을 행복하게 늙어갈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늙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늙음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늙어가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화장품도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안티에이징이라 그래서 노화를 방지하는 것 아무리 발라보세요. 우선 보기에는 조금 좀 늦춰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늙어져만 갑니다. 차라리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아 그래 인간은 언젠가는 늙고 죽게 되어져 있어라고 받아들이고 차라리 안티에이징 화장품 그런 거 비싼 거 살 돈으로 주위에 좋은 마음을 내어서 부처님에게 보시하고 그리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그러한 마음을 쓰면 오히려 더 얼굴이 더 예뻐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테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늙으면 젊게 보이려고 전부 다 머리 염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에는 염색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늙으면 늙은 대로 흰머리를 그냥 그대로 두고요 보톡스나 이런 거 맞았는 사람들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갑니다. 자연스럽게 늙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늙어감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 잘 돼 있는 게 사회복지죠. 세금을 영국은 엄청나게 뗍니다. 거의 한 50%를 세금으로 냅니다. 젊었을 때 내가 5천만 원을 벌면 2,500만 원이 세금입니다. 연봉에서 그럴 정도로 세금을 많이 내지만 대신에 나이가 들면 복지 근한 80% 정도 그 연금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노후가 굉장히 편안하죠. 일을 하지 않아도 일할 때만큼 돈을 받으니까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얼굴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얼굴에 주름이 잡혀도 좀 찡그린 주름이 아니고 팔자주름처럼 이런 주름이 아니라 웃으면서 지는 그런 주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름으로 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곱게 행복스럽게 아름답게 저렇게 늙어갈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나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왜 저렇게 젊음만 보이려고 염색을 하고만 할까 자연스럽게 저렇게 흰머리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잘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꼈던 그러한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 가장 큰 밑바탕에 깔린 생각은 우리가 늙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늙음 다음에 오는 죽음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음을 인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젊을 때 돈을 열심히 모으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바로 깨뚫고 알 때 어릴 때부터 남한테 좋은 일을 많이 베푸고 선한 마음을 낼 때 보시를 많이 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지게를 지켜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때 우리는 늙어가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늙음과 병등과 죽음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서 나이가 들어서 행복과 자유를 얻어라 라고 한 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꽃살라의 왕 빠세나테가 그러면 부처님 늙음과 죽음이 피할 수 없다면 내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 바른 행위 그리고 온전한 행위 공덕을 짓는 것 외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래 묻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는 불법성 산보에 대한 굳은 믿음을 지니라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류다니까야 3-25번 산의 비유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늙음에 대한 고통을 조금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법성 산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공덕을 많이 짓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행위를 하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늙음과 죽음이 몰려올 때 대처해야 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불교의 늙음에 대해서 부처님이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많은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짧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